안녕하세요. PG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옥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옥스윙은 스몰스윙 배워보겠습니다. 스몰스윙 200m 누구나 칠 수 있는 거죠? 손몸만 까딱해도 그냥 딱 200m 가는 거죠? 남자분들 기준으로. 여성분들, 손몸만 까딱하면 150m 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스윙은요. 풀스윙이 뭐라고 그랬죠? 풀스윙, 옥스윙의 풀스윙은 오른손목을 딱 젖힌 젖힌 다음에 배에 딱 팔꿈치가 그냥 얹어지는 이 상황이 풀스윙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똑바로 서 있을 때는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딱 서 있는 정도의 손목 느낌을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게 편하다고 뒤집으면 이거는 컨벤셔널 스윙하고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딱 있으면 이렇게 오른손목만 젖히면 팔꿈치 갖다 붙고 클럽페이스 서 있는 이 느낌이 걸려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옥스윙의 풀스윙입니다. 풀스윙? 제 영상 안 본 분들은 그걸 뜩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옥스윙에 있어서의 풀스윙 개념은 이 저처로 끝난다. 그럼 여기에서 스몰스윙은 왼 어깨가 반보다 덜 들어간 경우에는 스몰스윙. 그 다음에 왼 어깨가 반만큼 들어가면 미들스윙. 그 다음 반보다 더 들어가면 빅스윙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스몰스윙입니다. 스몰스윙은 어떤 느낌의 스윙이 되냐면요. 저처 때려입니다. 저처 때려. 그러면 저처가 저처 때려죠. 그러면 미들스윙은요. 저처 때려. 저처 때려. 빅스윙은요. 저처 때려예요. 그런데 이 스몰스윙하고 미들스윙하고 빅스윙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수라고 칠 때 자신감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막 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잘 치는 사람 또는 모시고 치기 어려운 그런 분들하고 라운드를 하게 되면 덜덜덜 떨리죠. 또 겨울에 옷을 이만큼 껴입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턱이 완전히 코를 가려야지 그냥 완전히 나는 풀스윙인데 옷이 두꺼우니까 딱 이것밖에 못 가. 저는 스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못 치겠어요. 이런 분들은 스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옥스윙어들은 옥팸들은 그냥 손목만 딱 제껴지면 거기가 딱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뭐 힘도 없고. 야 너 몇 타치냐? 저요? 100타요. 저보다 잘 치시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살살. 그래? 여기서 봐. 이 정도만 쳐주고 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손목만 딱 제껴다가 탁 때리는 젖혀 때려요. 이건 스몰 스윙도 아니에요. 사실 미니 스윙이에요. 뭐 그냥 손목만 갔다가 어깨도 한 지금 한 5cm, 10cm 움직였나? 그런데 진정 스몰 스윙은 옆에 보고 우리 사이드 블록 확인했으면 옆에 보기로 했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젖히기로 했죠? 그래서 젖혀. 그 다음에 가운데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좀 들어가서 젖혀. 때려. 이런 식으로 때려서 스윙 크기가 이 정도 나올 때 우리 모두 200m 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좀 더 치겠지만 저는 뭐 200, 한 28 정도 나갔네요. 그래도 뭐 200이라고 치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스윙이니까.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스몰 스윙은 젖혀. 이게 아니라 그냥 젖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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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약간 몸을 돌리는 신용을 하면서 젖혀. 젖혀. 그냥 같이 젖혀 해서 딱 걸리는데 멈추면 거의 스몰 스윙이에요. 여기에서 젖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실전용이 아니라 나중에 어프로치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젖혀. 젖혀. 그래서 젖혀. 이런 식의 스윙을 나중에 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손목 동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얼리 코킹, 얼리 힌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쯤에 한번 배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젖혀 들어가기 전에 미들 스윙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중간에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힌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시고요. 여기에서는 젖혀! 이게 아니고 젖혀! 하면 몸 스타트 했을 때 딱 이 정도에서 걸려요. 여기서 젖혀! 그래서 어깨가 가운데까지 오지 않은 이 정도를 스몰 스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젖혀! 그래서 오른손으로 때리는 훈련을 많이 했을 때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스윙에 그래서 젖혀! 그게 아니라 젖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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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있으면 시크하죠? 뭐 뭐가 준비 됐나? 자 젖혀!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 동작이 굉장히 세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얼리 힌징의 개념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가볍게 터치업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들 스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탁! 이게 젖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젖힐 때도 다 젖히고 있대. 다 젖히고 있대. 근데 얘가 완전히 아! 아! 할 정도로 젖혀야 돼요. 그게 풀스윙이에요. 하셨죠? 명심하십시오.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그런 정성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철학대 골프의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철학대 골프의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철학대 골프의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